늑댕가서 가보도록 하죠 당신의 배는 아침애를 마주 보며 항해를 시작하여 파도 속을 헤쳐나가고 있다 몇몇 더 이상의 날이 넘어가면 하지만 이 앞장에 맞게 말하는 트랙레스 시가 흠하게 보기 전혀 없을 때 끝까지 끝까지는 끝까지 아름다운 시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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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두가 곧으로서는 정말 정말 위험한 위험을 받는 것입니다. 비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이 불가능한 것과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회가 전기처럼 밖으로 가면, 그리고 이 그룹은 모두가 다가게 될 것입니다. 제 노력이, 하지만 valiant, 결국은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솔inder 시킬 수 있는 거 다 아르바이트의 눈에 감사드립니다. 자, 난파되어서 조난이 됐어요. 저 튕겼어요. 저도 튕겼어요. 빨리 그냥 완료 누르셨군요. 그렇게 되면 연결점이 틀려버리게 되니까 튕긴게 아닐까 해서 돌레임 들어오세요. 들어왔어요. 고! 배를 타고 하다가 군대착을 했어요. 그렇대요. 음... 저리 가라 꼬마야! 얘기할 시간이 없단다 이러면 안되고 어디로 정보를 얻어야죠. 정보 정보 저 13개 자, 이싸 근처에 마을이 있대요. 거기로 가보고자 근처에 마을이 있대요. 에 어색 나는 느린하듯 그어가고 도우는 빛의 속도로 빨리 달려가고 찾았어요... 아닐까? 여기있고요. ketog 오우 사람들이 있네요 물어보죠 얘가 경비병처럼 생기는데 어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는데요 카야스가 카야스로 만나러 가죠 여기 있었나 저기 있었나 어디있었는지 모르겠네 어 아무도 없다 여긴가 아니 어디지 어 다들 헷갈리게 하고 있어 지금 여기 밑으로 가는 분이 있는데요 카사스와 얘기를 해야만 된대요 여기로 들어가는건가 어 여기가 아닌데 뭐있나 이쪽인가 보네요 어 음 거기 거기 이름이 틀린데요 카야스 아냐요 타시아스라고 써 카야스 스칸 타시아스 그 다음에 아 그 옆에 있구나 안녕하세요 이방인 그리고 당신이 온 목적을 알고 싶군요 어 목적 난파 됐어 난파 난파 얘를 난파가 됐다는거야 그래서 어 난파 된 사람들이 여기 폭풍때문에 못나가고 어 그냥 정착이 되요 자 그리고 난파선에 어 어떤 사람 짐승들이 저주받는 짐승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짐승들을 어 죽여달래 자기네들 탈출할 수 있게 자기네들 탈출할 수 있게 그렇대요 뒤죽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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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 개풀 별로 없잖아 저쪽에 바닥에 트랙터 하나 있던데요 음 어 잇따라 깜짝 어어 어어 아 자기 아이를 구해 구해 달래요 자 아이도 구해 캐스트를 막 막 그 뭐야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걸어요 나 지금 느린 듯 해가지고 내이밍이 있는 애들을 자 스십시 내가 내가 하라운드 얘 얘 뭐있네네 아 얘 꼬마 자 얘는 어 저 꼬마는 인형을 가져다 달라고요 음? 얘는 누구지? 음 음 얘도 난파됐는데 난파된지 얼마 안된 놈 이라고 말하는 놈이죠? 향신료 상인 음 자 물론이요 보았소 그를 찾지 않겠소? 아니 찾지 않..잠만 듣고있소 아니 아니지 아닌데? 네 자 찾아보도록 하겠소 찾아보도록 하구요 자 가죠 자 가야되는데 아 느릿느릿 천천히 길어 걸어가고있죠 넌 뭐야 넌 뭐야 어 어 망토를 찾아달래요 어 이 일족의 중요한 뭐 옛날부터 전해온 망토라고 망토를 찾아달라고 하네요 아내의 복수를 해달래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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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기로 독초인데 닫어 어디갔어요? 맵발 키우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게 독초인데 저걸 먹으면 그 몬스터있죠? 미나미는 몬스터 보세요 몬스터들한테 방어력이 방어력이 좀 더 세지나? 자 받으세요 나는 필요없습니까? 자 두개씩 아 두개씩 드릴께요 나도 하나는 있어야지 효과는 어느정도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도 안먹어봐서 어 나랑님 어디갔어요? 저 풍차있는쪽 잠깐 와봤어요 한번 뒤적뒤적 해봐요 뒤적뒤적 뭐가있나? 아이고 곰 위에 한 대 잘 못맞으면 오케이 야 빠르니까 좋죠 다닐만하지 이제 이리로 못 지나가네요 끝 가요 나만 떼놓고 다들 왔다갔다 가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어 난 느린내릴텐데 자 가죠 아 잠깐만 아 아니구나 벨라도나 하나 더 줘야되는데 참 자 하나씩 먹어요 ому 나도 하나 먹어야되 후 내가..내가 몸빵해야겠구만 잠깐만..내가 몸빵해야겠어 방패하나.. 어.. 앞장서시오! 이 짐승들에게 공포의 맛을 보여줍시다 자 나 방패 쓰고..내가 몸빵할게요 슬슬 mains 어어우 아아Ob 어후엉 어헉엉 좀 어그로 주문끌려라 스탄 스킬 스탄 스킬 쎄죠 얘네들 엄청 같은데요 얘네들은 되게 약한 애들인데 지금 아 좀 늦게 올걸 그랬나? 근데 아터가 있어가지고 나는 될줄 알았는데 이제 저한테 어그로가 끌려서 그게 더 문제였어요 자 빨리 그 포션 먹어요 대략 먹어 인형이다 자 우리 가만히 있어봐요 오케이 어 인형있네? 어떤 해도 이거 버릴까? 네루님이 주신거 버릴게요 뭘요? 베라도나? 예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 어어 필름한테 타겟팅을 했어 음... 다 지가 왔어... 다 늑대인간이야 제대로 된 늑대인간이 없어요 다 죽여 정없이 덩어리죠 몰라 몰라 고 고 누가 우리를 막을쏘냐 우리... 야 다 덤벼 자 자 델레니님 현옥 목걸이 쓰시구요 아 잠깐만 그러지 않아도 되나? 말로 해결할 수 있나요? 어... 자 시체를 가져가서 좋다던데? 야 이거 시체다 너무 무겁다 나한테 아 이 분도 너무 무거운데? 아 이 분도 너무 무거운데? 배우님 얘 죽여요 저 무기좀 갖고 가주세요 그거 그거 물량 먹어봐요 아니 무거운데? 아니 그게 저 150자리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얘 죽이자구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사탄화살 먼저 쓸게요 아니아니아니요 그러지말고 바비? 자 잠깐만요 자 와서 오케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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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대에에에에에에ущ 아 어 자의 행윗에서 요즘 ству 나는 열심히 다트 던지겠네요 Marvy 만들어 Marvy 걸려놨으니까 빨리 좀 풀려나 풀렸다 예시 빨리 가요 두 번마 오오오 대박대박 진주목걸이 인가 저거? 어 좋았어요 이거요 화살 아 무슨 화살인지 특별히 안됐어요 예? 특별 안되요? 특별 안됐어요 나 지금 우리 한번 자야돼 일로와요 저 시체 못들어요 아 맞다 그렇구나 거인의 힘 때문에 들고 있는데 시체 갖다놓고 다시 오면 안돼요? 아 그러자 우리 갖다놓고 다시 오죠 나 지금 마법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메모라이즈도 할껴 야 잠깐 모여봐요 모여봐요 저 하얀색만 보이면은 다 온다 쟤 가속거는줄 알고 아 이거 겁나 빠르다 진짜 빛에서 강제자들 이거 핵쓴거 같애요 진짜 네 일로와요 슬피데 저 갖다주고 오죠 누구한테 갖다줘요 동생 어쩌고 한 놈이였는데 아 재다 난 가속걸고 열심히 가는데 그런데도 진짜 너무 빠르다 얘였는데 자 됐어요 경험치 900 가죠 네 여기서 자고 하죠 고 고 나 다시 내리내리 내리내리 나는 티도 몇번 몇번 어느정도 할수 있는거지 이게 몇포인트 차는지 모르겠나 8포인트 차요 되게 좋아 한 4포인트 차는거 같애 내 치료 그 턱성력치료는 야 뭐 나는 그걸 안쓰기때문에 나 지금 다트도 없네 아 이거 쇠기화살 40발 어디갔어요 또 벌써 내리내리 이리로 오세요 네 화살 받아요 아하 다트다 네 다트 생긴 다트 블레이너님이 나한테 넣어준거 같은데 네 어 화살 안받았는데 안 받았나 화살 받았어요 40발에 아까 그 10발 있던거에 플러스했을텐데 네 받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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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옥 걸었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막혔어요 죽었어요 네 살아있는데 어 살아있네 근데 그 저 수면 되게 오래가 오래가요 이런 저거 쓰러져가지고 죽은줄 알았잖아 왜 안때려요 도둔 ben 없애버리죠 어색 을을 임마 야.. 내 마우스로 저렇게 피하나? ㅎㅎ 형들 지금 굉장히 쎄네들이 쎄라고 생각하고 있으신걸 아니겠지 설마 되게 허접하다고 생각해야되요 집이다 저 이제 몸빵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역시 집안에 뭐해요 집안에 애 하나 있는데 집이 있었네 집을 못 보고 갔네요 쟤 죽이는거 아니에요 늑대같은데요 늑대 아니에요 쟤는 아니에요 쟤는 늑대 아니에요 쟤 죽이면 안돼요 도와줘야돼 구원... 누구 진짜 죽어도 되나 예 쟤는 오랫동안 산 엘프에요 무슨 얘기 했었어 대략 얘기해주면 발더랑과 같이 어...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애들이 다 늑대인간이었던거야 어... 그래가지고 습격을 당해서 쟤는 여기 지금 습격당했는데 마법사를 배에다가 놓고 멍청이같이 마법사가 발더란이 누구에요? 발더스 게이트 세움사랑 내 소식에 도착을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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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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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치겠어... 조종하는건 안돼... 아... 하... 하... 하긴... 아니요... 같이 돼요 아... 곰... 곰... 되게 귀엽네요... 조종함... 그거... 그거 횟수 있을텐데 네... 아홉번 넘었어요 오... 많이 나왔네... 아직도 그래서... 내... 내 보디가드 곰돌이다 다들 각자 다니기 때문에 내 보디가드 하나정도 필요했어 쟤가... 때리는건 되게 잘 때려요 그니까 맞으면 안파 곰돌이한테 문제는 찾고 네... 잘 안맞아서 그렇지 아... 다 뒤졌다 끝난거 같은데요 자... 가죠 여기에 메인... 메인이에요 아... 제가 막... 배신하고 그러진 않죠 아... 저 곰돌이요? 네... 엄청 시간... 모르겠어요... 엄청 시간 오래 걸리면은 배신을 했던가... 네... 근데 못때려가요 안으로 가요 아... 여긴... 백마리까지는 못가네요 어? 잠깐만... 여기로 들어가는건데? 어? 여기 들어가는데가 어디지? 아 여기군요 자... 오세요 아... 여기 못봤다 아래구나 위쪽에... 어!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이런.. 나갈게요 바로 아 그 버프를.. 가속을 바꿔야 되는데 들어가요 같이 다 들어가 오오오 뭐야 야야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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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띄웠어요 다쳤어요 오오오오 안 돼 딜레이디님 잘 가주시마요 나 뭐야 어디야 어디야 오오오 나 뭐야 뭐야 나 마비됐어 나 왜 마비됐지 흡혈룩대다 흡혈룩대다 흡혈룩대부터 흡혈룩대 다 죽었어 저장 안했는데 어디에 저장됐지 지금 흡혈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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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아 요기 아아하하하하 아 이런 자고 가요 자고 가요 왜 자고 가요 세력 해고 가요 세력 해고 가요 물약을 먹어요 물약 물약을 왜 사주는데 여기 어디였죠? 그 여자의 여기다 여기다 끝 어? 얘 한 명 더 나와야 되는데 잡아서 안 나올걸요? 아 스크래프트가 발동이 안 됐나보네 아 쟤한테도 말거려야되지 참 말거려서 크리스받아야되죠 너는 피그멘트지지 내가 피그멘트지지 너는 피그멘트지지 어 잠시만요 이거 발동이 안 됐나보네 아니구나 요리법이군요 그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대충 다 싸우면 오세요 히힛 됐다 야 이거 반원이네 이제 앞에 원뿔이 아니라 이야 오세요 하루밤 자고 들어가죠 자고 자장하고 오 아까는 너무 막 들이래서 그래 아이고 자자잔 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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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나 아니 야빈데요 어어어 이종도 숫자가 얘보다 더 얘 한 세 배 정도 센 놈이 있는데 위에 아 너무 빨리 왔네 여기 아 또 나왔네 아오오오 잠깐만 이번에는 좀 아 그 부분이 이제 세게 하사 아 저한테 이제 주셨네 아 이거 이거 쓰세요 글랜님 이거 쓰세요 이거 목걸이 목걸이 그거 쓰시구요 어 일단 나 저는 준비를 좀 해 놓고 야 뒤로 빼세요 나냥님은 오오오오!! 오 왜왜왜왜왜왜 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저장 안했는데 이씨 살릴때가 없어서 살릴때가 없어서 자기전에 저장해요 음 아 자기전에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자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살주세요 얼음왕자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가속받구요 제가 문방 할테니까 바로 죽이지 말구요 일로와봐 일로와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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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나 王 공팡만해요 여기 있구만 다름없으지말고 와와와 거렸어 거렸어 일단 저 배 앞까지 가요 배 앞까지 이것만 받고 배 앞에가면 위치도 직격 심할 것 같고 잠깐만 잠깐만요 아 여깄구나 집이 일단 그 퀘스트 받고 어 고우 저 저장하구요 오메 에너지가 여기가 세번째야 잠깐만요 그 잠시만요 쉬우시까지 휴식 이러면은 거의 계속 걸릴 오 안걸렸다 1일하고 8시간 쉬웠어 잠깐만요 다들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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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구요 제가 먼저 들어가서 몸빵을 할테니깐 제가 먼저 들어가서 몸빵을 할테니깐 저 세개 하살들께요 자 이거 쓰시구요 잠 블레이너님은 이 목걸이로 바꾸시구요 자 히어로즘도 먹어주시고 다들 히어로즈 물약 히어로즈 물약 히어로즈 물약 없어요? 딜레이너님이랑 네루님한테 있을걸요 먹었어요 네 히어로즈 물약 먹어주시구요 하나 드렸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장하구요 아 잠깐만 잠깐 가지마봐요 일단 증시하고 나 스크롤 빼놔야되 쓸거 이거랑 감속이랑 자 자 극심한 연호 아유 다 찼네 일단 이거 퀘스트팀 좀 가지고 있어요 어딨냐 극심한 연호 극심한 연호 그리고 이것도 일단 넣어놓고 아 이거 못 넣어놨나 이것도 좀 가지고 준비를 좀 해야되서 그냥 인간형 소판까지 그리고 하나 더 써야되는데 아 이거 일단 넣어놓자 이제 화염박패 까지 화염박패는 미리 써야되니까 자 저장하고 가죠 자 들어 보세요 자리 잡았나요 자리 잡았나요? 오 나 나 그거 걸렸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셔야 되는데 AME 저장 았 저 지금 마비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헤 건배 레르닐 아 후평력부터 죽였어야 되는데 네 참 먼저 다 폭타서 갈길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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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조금대서 그거 갈기는거는 예 죽음이야 조금 여기가 난이도 있는데고 조금 너무 일찍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네 일단 흡혈룩대부터 잡아요 네 아이고 바로 올리면 어떻게 해 자 이거 흡혈룩대 찾아요 흡혈룩대 찾았나요? 찾고있어요 아직 어딨냐? 나도 나도 찾고 있는데 없는데? 안보여요 아 여깄다 내 바로 옆에 바로 왼쪽에 있다 어딨어요? 쟤 바로 왼쪽 조그맣게 저랑 제 그림자 아 찾았어요 엄청 조그맣게 저거부터 빨리 죽여야되는데 잡았어요 오케이 나머지들은 그렇게 때리는 애가 없을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늑대인간도 다 죽였죠 내가 먼저 죽으면 안되는데 아 늑대인간있네 아 늑대인간있네 인간늑대야 인간늑대 인간늑대 오 됐어요 수펠로테 어 수펠로테가 한마리 더 있네 찾았어요 어 수펠로테가 한마리 더 있네 잘하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 야 아퍼라 음 마법봉이랑 다트 두개 일단 이건 넣어놓고 식별이 안된거네 다트는 내가 쓰고 마법봉은 어 둘레인님이 쓰세요 쓸 수 있거든요 아니요 우와 핏 백비트다 여기 좀 무서운데 아 너무 일찍 오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자 다들 힐링포지션은 충분한가요 충분하네 21개 있어요 자 어 일단 위로가요 자 치료하구나 저장하만 하구요 어 올라가자마자 이번엔 감속은 저기다 걸면 안되고 일단 인간늑포박으로 고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공수 자 스탑 일단 오케이 두 마리 걸렸어요 오오오옹 어 아 아 이거 어떻게야 빨리 돌아와요 얘부터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어떻게 못하겠다 계속 지금 먹고 계신데 버티지 못하네 아우 아 여기 어쩌냐 사람이 적은 이 여기는 새끼검이 써야겠네 아 저 위에서 써야 되는데 새끼검이 아 쟤네한테 현옥 걸리지 않아요? 현옥 걸리는데 아 쟤를 쓸까? 아 쟤네여? 쟤네는 안걸려요 늑대인간한테 현옥을 써야겠다 잠깐만요 하나 살 쓰고 싶어 아 안걸렸네 아 안걸렸네 아 내가 리버는 내가 죽었다 야 여기 정말 혼란 써야되나? 아 근데 스크롤에 그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잘 써야되는데 맨 위에써 쓰려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 있지 않을까요? 뭐 일단 제가 위에서 맨 위에서 쓸 스크롤을 따로 해놨어요 감속, 혼돈 상급저주, 감정조정 이 네개는 맨 위층에서 써야되는데 그 외에 쓸 수 있는게 지금 인간형 속박하고 극심한 현옥 감속은요? 그 다음에 거미산란 이것도 맨 위에서 쓰려고 했는데 감속은 맨 위에서 써야되요 아 감속을 지금 여기서 쓸까? 감속을 여기서 쓰죠 그냥 안되겠다 이거 뭐 답이 없어요 올라가자마자 감속을 제가 쓸테니까 오케이 아 이거 내가 저 아 이번에 감속 잘 들어갔는데 아 이번에 감속 잘 들어갔는데 하루 밤 자고 갈까? 그럴까요? 네 밖에 뭐 하루밤 자자 아 근데 히어로슨 다 없어지잖아 그러면 안돼 안돼 그냥 가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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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잠만 어 새끼 거미 때를 부를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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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최대한 많이 죽여요 아 나 그걸 못쓰네 분신 다 썼네 오케이 아 내 형님 잘해야 돼요 내가 한 대 맞으면 안 돼 내가 맞으면 안 돼 내가 맞으면 안 돼 어 감속 풀렸다 감속 풀렸다 오케이 어 agreed 야 됐어요 어떡하든. 깼어요 깼으면 대щее 어어어어어 와하 골로 갈뻔 했네 히어로즘 몇병 있어요? bear 3병요 히어로즘은 나랑 님은 일단 저장한번 하고요 지금 쉬지 못 하니까 그니까 저도 포션을 좀 먹어야될거같아요 번개맛봉을 여기서 쓰는거는 바보짓이고 포션을 저도 좀 먹죠 다들 포션으로 에너지 채워요 아니다 잠깐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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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우지마바 저 채워요 채워 안되겠다 내려가서 쉬죠 여기서 쉴 수있나 못지죠 내려가서 쉬어요 나가서 쉬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올라갔다나 잘 모르고 아니 내 실제.. 나 모르고 올라갔어 근데 저장해놨으니까 괜찮아 피가 1이에요 1 내려가요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올라가는거하고 아우 왠지 밝으니까 살거같지않아? 좋아요 1일동안 섰어요 자 올라가죠 1일동안 섰어요 일단 인간은행 포박 해놓고 벌써 다 올라오셨네 일단 저 버프걸고 가속걸고요 바로 올라가지마요 2일동안 방어어어 어 방어 청색 영 오틸루쿠 이것도 하나 일단 해놓고 청색 청색 내성굴림이고 이건 이거 이거 드세요 뭐 어떤거요 뭐 어떤거요? 둘레이네님 어 아 저장하고 자 가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어 여기서 일단 올라오지 마봐요 아니다 아 올라와요 아 제가 내가 쓴 다음에 올라와 자 일단 포박 쓰고요 아니 뭐야 이거 흡필렛 때부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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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필렛 때한테 잘못 맞았어 오티엘림 어서오세요 자 다시 오케이 올라와요 스톱 자 적 어떤거 있는지 확인하구요 다들 흡필렛 때부터 잡아야 되죠 자 다들 확인했나요 네 흡필렛 때 잡아야 되겠다 저는 늑대인간 가까이 있는거를 우리편으로 만들고 있어 아 안돼 야 나한테 때려 나 어 어 야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같이 같이 그렇지 빠져요 빠져 빠져 뒤로 못 움직이나 그냥 빠져요 Lebanon vegan acids k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 오! 안돼X3 아 정말 다행이에요 헬링포션 다 드렸어요 헬링포션이랑 꽉 채워요 꽉 채워 지금 만피 채워 만피를 채워요 이제 보스인가요?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일단 여기서는 저는 마법만 겁나게 쓸거거든요 일단 보스를 제가 가둬놓을거에요 못 움직이게 여기서 어 일단 어 뭘 먹어야되냐 먹을만한게 없네요 자 꽉 채웠나요 저장하구요 자 가속쓰고 기다려요 기다려요 공포저왕도 아까 스크롤 사놨죠 공포저왕도 하나 걸어주고요 이게 다 크레딧 하나 있으면 다 해결될건데 공포저왕 써주고요 자 저장하구요 저장하구요 에어컨 아니다 아니다 오오 자 일단, 인간은 그때그레이터 웨이블프로 제가 갑자기 갑육과든요 오오오오 나 갇혔오 이러면 안 되는데? 마법에 써야 되는데 방어, 방어 마법만 계속 쓰잖아? 일단 혼란으로 쟤네들 자 한 번만 통해라 아 저 나왔어요 어 혼란이 안통해 오케 오 나 죽인거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 두 명이 다 그쪽으로 붙었네요 상급저주하고 감정저주하고 아우 아파라 아카우 이번에 잘 들어가면 애들 다 누울거에요 조금만 버텨요 한 라운드만 어 뭐야 아 한 명도 안거렸어 어 어 살려줘요 잠시만요 불화살 불화살이요? 불화살 쓰려고? 네 불이야 불 그냥 아 그러면 잠깐만 어 제가 화형저항 물약을 드릴테니까 네 지금 둘레인님 화형저항 물약을 먹구요 네 그리고 체력 먼저 먹어야될거 같은데요 순식간에 끝나게 저는 밑으로 도망치고 아 저는 빠지고 내랑님이 폭발 화살로 조금 뒤로 뺀 다음에 저 있고 있죠 네 문 있는데 저기로 빼가지고 순식간에 끝내죠 체력먹어야될거같애요 그냥 아셔도 폭탄만 좀 죽을거 같은데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불 저항력 폭탄을 먹으라는거요 그러면은 불 저항이 100%거든요 밑에한테 죽지 않을까요 어 아 저 어떡하지 물약먹고 때려야될거같은데 그러면 제가 물약에 도움이 되게 치료라도 조금만이라도 좀 해드릴테니까 버텨요 그냥 그러면 네 저 바로 먹을게요 그냥 물약이요 아 화염물약이요 아 그냥 체력물약 먹어요 그냥 그냥 때려잡죠 네 아 폭탄 들었는데 아 폭탄 빼요 다시 물질게요 고 넵 힛 힛 힛 힛 잠깐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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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데 너무한데요 너무한데요 이거 어어 하 스톰스킨 하나랑 아 내가 지금 스톰스킨 써봤잖아 반짝이 가루가 통하려나 반짝이 가루가 통하면 대박인데 통하면 얘들 다 자 일단 꼭 도망 도망쳤어요? 오 됐어 됐어 아아야야야야 살려줘 가까이 가지마요 가까이 가지마요 나는 빼요 예 나는 제가 죽여야지 제가 잠깐만 스탑 나 돌피부 먹고 아무튼 어른들 체력을 물약으로 빨리 얘 맛보로 죽여야 돼요 아 강력한 hour 어ären 어어 허상분신 두개 랩업 시켜서 체력 보충하는 건 어때요? 랩업 해도 체력이 안 늘어나요 그거 칸 늘어나는 것만큼은 늘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한데 잠깐만 그 지금 일단 일단 어느 정도 됐네요 됐네요 계속 먹고 있어요 네 계속 먹어요 아우 짜 아프다 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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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우 어어 일단 전체력은 풀이 낫네요 61 남았네요 지금 공격마법을 내가 그래서 결에서 마법무기가 필요하다고 한건데 저 마법무기 쏠까요? 저 마법무기 쏠까요? 오 조심해 조심해 와 와 진짜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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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밑으로 도망가요 ye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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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위로 올라가 다시 아 이거 안되겠네 어 나 나 나 왜 이렇게 좋아하죠 어 아 또 안박힐까요 어 내형님은 화살 다 써도 아마 다 아무것도 안박히지 않나 지금 네 아무것도 안들어가요 아 또 화살도 그럴거에요 이거 드릴까요 아 이거 마법봉있다 마법봉으로 죽여야겠다 마법봉 드릴까요 아냐아냐아냐 마법봉 써요 나나나님한테요 저도 쓸 수 있는것만 어 잠깐만 잠깐만 면역이라고 마법봉 드렸어요 네 받았어요 아 이제 면역이면 안되는데 아 이거 불은 안되는데 마비..마비되나 마비 걸리면 짱인데 아 뭐 마비 잘하면 걸릴것같은데 어케 자 고오 자 거 움직이지 마 봐요 저 그거 아직은 아직 나가는 화면 속에 아니 면역이잖아 오오 13피해 좋아좋아 기절기절 오우 좋아좋아좋아 좋아요 둘레님 아홉폼 다썼어요? 예 때려 때려 둘레님이면 때릴 수 있네 어우 다행이다 아 죽었나요? 아니요 경면부상이요 아 제발 기절 걸려라 어 플러스2는 맞네요 기절기절 기절 아 조금만 더 빨리 이야아아아아아 플러스2가 맞다니 플러스2는 맞아요? 네 바뀐다고 안썼는데 아아 그렇구나 저 원래 플러스3무기 때려도 안 바뀌었거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푸허헛 오라지 어 여기서 죽으면 안되지 저장저장저장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으아유아 아 어떡하실라고 저장한거 아니에요? 저장했는데 또 죽을거 같은데? 저거 저 물건 건드리기 전에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일자아 나가 나가 둘 다 나가 다 나가 쉬고 와 쉬고 이렇게 전투하니까 예예 진짜 재밌는데요 예예 짱 재밌는데요 스릴 있고 아 그래요? 이 끝하면 바로 다 죽겠네요 재밌는데요 이거 되게 예 도둑 없어요 지금 도둑이라뇨? 도둑은 없어요 아 도둑 있어요 셋 다 도둑이에요 진짜 4레벨 주면 나 이제 쓸 수 있는데 2레벨에 3레벨 저 잠깐 레벨업 잠깐 할게요 쓸게 많아서 특히 2레벨도 그거 올리시고 저장하고 시죠 한번 예 그래야죠 잠금해자를 해야되나 원래 솔플할때 쓰는건데 써야될거 같기도 하다 도둑이 없어서 도둑이 없어서 흐려짐은 필요없잖아요 예? 흐려짐은 아예 찍을 필요가 이거요? 아니요? 이거는 중복되는거에요 아 이야 예예 흐려짐을 찍죠 아 공포저항도 아 내가 내 공포저항 찍을 필요가 없는게 팔라딘되면 그거 이제 줌을 쓸 수 있으면 공포저항 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줌을 쓸 수 있을때부터 멜프의 소형운서 아 저 잠시만 볼일좀 보고올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구름과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이오마살 와이오마살 4레벨이 이제 그건데 쓸건 정말 많은데 저희 망신 만진창이가 됐어요 자 어 용갑을 일단 찍지말고 하고 좀 저장기 피우지말고 자리명도 좀 이따가 찍고 뭐하지? 와 뭘 찍어야 될지 고민된다 흐흫 다 찍긴 찍어야 되는데 쯧 상급저주요? 상급 하아 쯧 쯧 난감하다 자 상급저주가자 에휴 몰라 상급저주가자 자 한번 쉬죠 저장하구요 야 이틀동안 졌어 띵 ake 우리 뭐 이틀동안 띵가띵가 여기서 놓은거죠 지금 하하하 여기는 1레벨 주문해 놓고 4레벨 주문해 놓고 어 불화살 이게 배 3층이조 어어 저번에 싣다! 나... 뭐하세요? 그건 몰라 몰라 아 왜 저렇게 된거지? 잠깐만 apps도 나왔다 죽여야지 안되어 어... 아 잠시만 나 불화살 아 개검이 있는데 왜 들지 못하냐고 불화살 불화살 어 불화살 어디있지? 이것이 바로 에론님의 본 모습입니다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 어... 화요마살 여기있구나 이거랑 상급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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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저주제거 상급저주 완료 와... 상급저주 상급이 상급 goed 아 이것도 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어! 어 ㅋㅋㅋㅋㅋ 괜히 또 쉬웠어요 사장해요 일단 예루님 일부러 하시는거죠 아니에요 설마 예루님이 일부러 안하실리가 어 뭐 일부러 안한다고요? 자 됐어요 아 아무래도 제루님이랑 다닐땐 거부해주고자 자 다시 올라가세요 근데 제가 최종보스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어어 가까이 가지마요 죽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아아 왜그랬어요 저거 너무 열고싶게 생겼어요 나 좀 열어주세요 안돼 아 여기구나 저 저장해요 자 자 제가 갔다 갈려구요 가까이 가지마요 저거 와 호사당분신이 한 번에 발더라네검 이거 바스타드거든요 발더라네검 끼세요 뭐야 우와 우와 와 맞추기보다 좋은거다 아닌가 근데 수인이 어떤 몹이에요 수인이요? 늑대인간 늑대인간이나 하피같은 애들 아니에요 아 이거 자물쇠 좀 따주세요 힘으로 열어봐요 들레이네님 열리려나 와 금색이다 간지다 열리나요? 이거요 힘으로 거인 먹어야 될거 같아요 예 그거 어딨냐 저건 너무하고 돌거인 20이면 따지않을까 화염제약물약은 제가 다 들을테니까 가지고 써요 어 어 함정상자 함정상자 아니 열기만하고 열어보진 말지 열쯔 열긴 열죠 열고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아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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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너무 멀리 떨어져있다는데 올라오세요 제가 먹고 열어주세요 열기만 해주세요 성공했어요 도망 아니아니요 도망가지마요 다시 올라와요 다 라이트닝이나 갈거 같은데요 라이트닝으로 죽은거에요 지금? 네 네 깜짝 라이트닝 아 저 신발 벗어가지고 저항 낮아져서요 다시 키면 되죠 신발을 네 두층 아래로 내려와주세요 내려가세요 여기 강제로 쏴야 되는거 두개 있어요 1층이요? 2층 밑에요 아 이게 주문서구나 여기 여기 양쪽 끝에 양쪽 끝에 다 갖고왔어요 여기 양쪽 끝에 양쪽 끝에 다들 인벤토리가 지금 다 넘쳐날거 같은데 이거 뭐길래 못따는거에요 이거 힘이 20인데 못따 그러면은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죽어라는 소리가 나는구나 아 빨리 와요 거의 뭐있었어요 400골드랑 안검었나요 이것도 따야되겠다 요건 안따지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직장하고 나가죠 자 어 단거 수리내잖아 부호의 망또 방패 아몰렛 방패 아몰렛 인데 방패 아몰렛이에요 내가 써야지 이거는 쓸 데가 있을텐데 어 이거 보호의 거시기 그거 그거 그 그 쓰세요 네? 아니다 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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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팔아야겠다 아닌데 아 뭐 잠깐만 아 팔아야겠다 가자 아 끊겨서 보이시나요? 정말요? 자 여기는 아아 마법소 갖다줘야지 내가 못 껴야될지 모르겠지 섹처한테 있는거 같은데요 아 괜찮아요 누구나 누가 갖고 있어도 말만 걸면 돼요 자 저장하구요 밀레이네 님 이거 따 따 보실래요 어떤거요 여기 정엄치 5000 마법사 집 들어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어요 따도 되요 이제 없어요 마법사 가까이 와요 성공했어요 낫어요 낫어요 비켜봐요 오오 성스러운 방 또? 요것도 딸 이게 뭐지 아 이것도 다 퀘스트템이다 아 오 퀘스트 컷 뭐야 스태프 하나 있어요 철퇴 오오 이 짜리다 어? 이거 메이슨데 오케이 오오 나 방 피킬수 있는거 아님가 그러면 켬도 없어 나 나 나 나 그거 끼었는데 히 메이스 끼얹는 그 컷 컷터스템프긴 컷터스템픈데 메이스로 분류가 되네요 자 나와요 이거 아이템 갖다 주러 가죠 이거죠 이건 어째서 어째서 근데 이거 바스타드보다 철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어 근데 왜 나냥님 자유이동이에요? 왜? 뭐가요? 자유이동 떠있는데 저요? 칼 들고 있어요 지금 아아 그 칼이 정말 좋죠 어 이상해요 그거 그거 마흡적 요소로나 주술적 요소로 탐지 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껴지는데 보호의 망토는 못 껴요 당연히 못 껴죠 하나 플러스 1 하나 때문에 예 안 껴 저거 팔아야 돼요 갑옷을 안 껴야 되는 일단 가서 네 요 퀘스트 부분 다 전해주려고 가죠 인벤토리가 아주 그냥 다들 예 꽉꽉 탔어 세뇌하슬도 팔아야되네 자 니한테 말 걸어요 망도 가져가시오 좋아요 그럼 없어졌지 상점이 여기 어디였죠 상점이 여기 어디였죠 어 이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벤토리 정리를 싹 해야된다고 몇 칸 안 나와서 이제 근데 요 집에 트랩도 하나 있던데 거긴 뭐죠 자 이렇게 다 갖다주면 돼요 잠깐만 얘도 그리고 또 뭐 남았지 어 아 벨라돈나도 버려요 그냥 펠라다니요 애기 애기 아니 아니 애기는 버리지마죠 와 나쁘다 아니 애기를 왜 버려 애기 전해줘야되는데 자 애기도 하고 해도 이거 이거 버려요 드레드레 요리법인가 팔라든 발도란의 항일지 저거는 팔 수 있을까 이거 이것도 버리고 벨라돈나도 버리고 이것도 야 아 고프팀의 랩업이에요 우와 이것도 근데 마스타드보다 지금 지금 아까 있는 메이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늑대인간 상대하는거 아니에요 예 늑대인간 상대할 때만 그것을 끼면 돼요 여기서 나가면 다시 팔면 돼요 어 여기 잠긴거 너무 많네요 힘이 부족해 음 나는 지팡이가 겁나게 많네 지팡이 부자네 어 다들 뭐에요? 너는 안다진다고 있어요 아 여기 뭐 있나 아 안다진다고 아 이제 팔은 힘도 아니라는 거지 이제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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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버프 마법 걸어야지 전투가 있을 거니까 다들 전투 준비하세요 어디 가는데요 어디 가는게 아니에요 이제 온마을이 적이 될거야 왜? 정말 여기서 전부다 늑대 라는 그런 예 예 예 그런거죠 그니까 이제 보시면 아는데 이제 어차피 빨리빨리 넘기니까 그를 얘네들 늑대인간인데 늑대인간들이 반대 세력 늑대인간들 자기네들이 인간인척하고 늑대인간을 죽여달라고 한거에요 하 그래서 우리 이제 할일 다했으니까 야 너희들 잘했어 하면서 칭찬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어 다 죽어 이러면서 죽이죠 아 아 아 아 그죠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자아 두고 고고고고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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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받아요 가속 받고 이거 계단, 계단 위로 살짝만 아, 이거 되려나? 아, 되네요. 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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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해, 이거? 아이, 못 가잖아. 자, 자, 자. 던져, 던져. 이거, 이걸, 이걸로 맞을라나? 내가 때리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애. 없는 것 같은데? 아, 나나 형님이요? 어... 안 돼... 자, 자, 자. 날 때려, 날. 어, 이런. 날 때려, 날. 내가 몸빵을 지뢰로 해줄게요. 야, 오지마. 일로와!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와, 나한테. 야야야, 나한테 와, 나한테. 야야, 나 10점이나 줬어요. 저, 체력 좀 주세요. 체력이요? 잠깐만, 가까이 와요, 일단. 한 개도 없고. 가소, 가소, 가소! 나란힘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란힘이 가까이 안 왔어. 잠시만, 체력이... 어...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어딜 가요? 숨을 세게 줬어요. 초코방 좀 어서 오세요. 저거, 지하 비밀 통로 있는 상황이 있던데. 어! 아! 어어어어! 임마. 내가, 내가 문빵해야 돼. 리허세응 오오라아 오오오오오in 야아아 워낙 잘사우니까 뭐 전 가까이 와봐요 치료 한 번 해요 자자자 아 이거 없네 이제 가속 없네 야 내성걸림도 어느정도 되네 애들이 눈놈 안걸리네 오케이 차라리 이게 낫다 아 이거 잘 걸린다 그래 그래 차라리 이걸로 마비를 시키는게 낫겠다 세체보조가 날거같은데 네 여기로 가야죠 나 이제 근데 매직미사일도 다섯번 썼텐데 그러고보니깐 색채보조가 낫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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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치 막 미친짓으로 쓸어담고 있는거 아세요? 인간 인간이 없네요 이제 다 죽은건가 아 저 위에도 있잖아 아 자 저 위는 안갔다왔죠 남은 인간은 한명도 없는거에요 우리 위에있잖아요 위에 아 그쪽말고 있지 아 아 아 아 아까 구해준 챗준 해네요 저희가 여기 집안에 뭐있던데요 예 글로 가는길이에요 가요 야 이거 아까 잘 걸리더만 안걸리는구만 어우 피해 죄송합니다 오 어 화살 다 떨어졌다 뭐 1자리요? 네 2자리 쓰지 말고 얘네들은 그냥 맞을텐데 아 일반 화살 안 맞아요 아 그러면 1자리는 해요? 다 떨어졌죠 이미 아 불화사는 써요? 불화사일 써요 아 불화사일 써야 되나 불화사일 쓰죠 뭐 일반화선은 아예 안맞는구나 일반무기 면역인가 보군요 아이 문을 닫고 어떡해 자 여기서 한번 쉬고 가죠 쉬고 잠깐만 밖에서 쉬고 가죠 내가 얼마가 하죠 며칠 쉴까요 오늘은 1위라고 열릴 시간 잠깐 버프좀 걸구요 내가 앞으로 갈테니까 제가 몸빵을 할테니까 자 자 가지봐봐요 제가 가속 걸구요 근데 뭐야 위로 같은데요 그냥 저지없노? 왼쪽으로 가야될거같애 어 저기다 아 불화살은 맞네요 네 플러스 일자리 불화살이 원래 불화살이 일반화살로 쳤었는데 와 녹는다 녹아 뭐 뭐 댐질은 아차 한명만 써도 돼 어 저거 뭐야 이거 근데 나중에 무기가 좋아지면 나중에 무기가 좋아지면 어 어디가 써요 다행하는건지 쨍쌍 만나서 어물쩡거리고 있죠 나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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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버프 아 저 2600 남아 야아 다들 정신을 막 보고서 하시는구나 흫 어 또 또 어 어 어어 어 어 어 오케이 화사한대 먼저 나가죠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가속가속 아 아 가서 검거하고 안검거하고 그냥 그 엄청나죠 차이가 어디로 나가냐 어 여기 나가는데 있네요 아 먼저 가지마요 저거 제일 어려운데 자 저장하고 바법사에요 그 그레타 왜 아까 그 끝판 아까 왕 저 개명 똑같은 놈이라서 때릴 수 있는게 없는데 오샨 자 스탑 자 스탑 음 음 스탄도 안맞은 자 그 예성건림 없애고 맞는데요 아 맞가요? 저 저 막혔어요 자 자 들고 해로님에게 자 잠깐구요 자 한번 더 쉬고 가서 그쵸? 드디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요? 가면 반쳐집니다 그니까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된거냐면요 쟤가 우리한테 일지를 구해달라고 한 애 있죠? 쟤도 늑대인간이에요 그니까 제가 밖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저 늑대인간들을 밖으로 데려오려고 배를 보낸거야 근데 배가 난파된거야 난파돼서 딱 가니까 해도는 일단 우리가 갖고 있어서 해도를 뺏은거죠 우리걸 이제 해도만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해도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이제 적 반대 세력도 없어져야 되니까 반대 세력을 먼저 공격하라고 시키고 난 걔네들 다 공격하니까 이제 해도를 뺏고 뺏은게 아니라 달라고 한거죠 해도를 이제 달라고 하고 그니까 뺏은거죠 어쨌든 이제 뺏고 이제 도망가려고 육지로 갈려고 한건데 우리한테 걸려서 다 죽고 몰살당하고 이건 DLC간네요 은근히 예? DLC 같아요 DLC DLC에요 아 아하 왜이러지? 튕겼어요 아 튕겼어요? 날 안탱겼는데 아유 기다렸어 들어오세요 딜레인님 저것도 안들어가실거 같은데 아니 딜레인 딜레인님 먼저 들어오면 들어와시잖아요 다 다 탱겼대요 두분 다 자 딜레인은 들어오셨고 현애랑님 딜레인님 이제 이게 끝바 얘가 이제 작살하는데 지금 이제 싸울 애가 여기서 쉬는 시간 자 한시간 지난거 같애 아 쟤부터 일단 쟤 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죠 쟤 까지만 죽이고 일단 쉬고요 여기서 그니까 다 다 둘 또 둘 셋 쟣 네 약속 취소했어요 왜요? 아구 편해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시만요 다들 와요 일단 저 버품먹는 거였고 잠만 충전능력인데 왜 충전능력인데 충전능력인데 왜 충전능력인데 왜 충전능력인데 한 번밖에 못하는건가 자 스톰스칸 쓰고 하고 가속 걸어주고요 마법으로 죽여야되요 어차피 자 고우 자 다들 저쪽 뒤쪽으로 피해요 제가 그거 문방 해야되니까 일단 상구소수 걸어주고 어어어어어어 상구소수 안걸리네 어어 와 마법전 그냥 끝장난다 어 예 무기효과 없죠 마법도 안걸리는데 어 오 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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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때려줘 그걸로 만잡아야되요? 예 얼음화살뚝 끝났네요 이미 그러네요 어 이거 뭐지 사슬가 뭐 3짜리다 클레인님 이거 잠겨있어요 아 아 이거 못입으네 백골드 자 야 아 어떻게 그 그 성공 그 그 내 대로 하 어 대로 이 방패 자체를 아예 못 끼나? 자 나오세요 다이안님 넵 어? 이 무기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저장하고요 딱 봐도 자 어 잠시만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죠 잠시만요